오늘 또 풍성하게 한 시간을 꾸며봤습니다. 어떠셨어요? 음악으로 마음이 풍요로워지는 이 시간 아쉽지만 오늘 순서로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저희는 끝으로 성인 가요를 대표하는 헛스키보이스죠. 몇 미터 앞에 놔두고 안되요 안되 떠날 수 없는 당신 쿤맨 이번에 또 신곡을 준비했습니다. 김선배 씨를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음악이 있는 것은 언제나 김명선의 아엠스타 강요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를 너무 모르시는 모르시는 당신이여 짙은 안개 때문입니까 의심은 다신가 사랑의 눈은 당신이여 이 가슴 몸을 기절해 우리 모두 다 잊고 모두 다 잊고 어디론가 떠나고 싶지만 미련이 많아 미련이 많아 미련이 많아 떠날 수 없는 당신 나를 너무 모르시는 나를 너무 모르시는 모르시는 당신이여 흐린 달빛 때문입니까 의심한 탓입니까 사랑의 근원 당신이여 이 가슴 몸들기 전에 모든 아이콘 모든 아이콘 어디론가 떠나고 싶지만 너무 정글어 너무 정글어 너무 정글어 떠날 수 없는 떠날 수 떠날 수 없는 내 감시 내 감시 내 감시 고맙습니다 오래간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한 곡 더 보내야 됩니다 이번 곡은 새로 나온 신곡이에요 제목이 그대가 답이다 여러분이 답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대가 답이다 앞으로 많이 들으시고 응원해주시고 열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뭐요 그대가 답이다 그대가 답이다 그대가 답이다 보내주세요 그대가 답이다라는 듯 그대가 답이 드릴 것 아름다운 일인데 원인단 이슬리아 믿었던 자랑새 한 마리 잡힐 듯이 잡힐 듯이 안 돼 뭐가 인생의 삶다리지 걱정냐 할 것도 없는데 다시 돌아보는 미래를 낯선 대로뿐인 것 걸어가다가 맨날은 사랑도 고정도 나를 희로해줬지만 결국 정답은 아닌데 무얼가 무얼가 내 인생 나의 삶 나의 꿈 내 현실 무엇이 답일까 어쩌면 나는 모든 걸 가진 게 아닐까 지금 곁에 내 인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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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삶 나의 삶 내 인생 내 인생 내 인생 내 인생 내 인생 모든 걸 가진 게 아닐까 지금 곁에 그대가 있으니 어쩌면 이미 나는 모든 걸 가진 게 아닐까 지금 곁에 그대가 있으니 그 시즌에 그 시즌 모두 다 가진 게 아닐까 지금 곁에 그대가 있으니 감사합니다.